Outro music 오케이 마 음 바위 좀 풀어주겠지 오케이 바로 들어들지 자 레츠 고! 자, 출발! 시청자 영의 기적 이뤄보겠습니다 이대로 날 대대고 계속 눌러줘 자, 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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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다. 자, 시작한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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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번! 오케이! 좋아 좋아! 마지막 3번! 나이스! 잘해야 돼! 서두르지 말고 밀어서 와 복근 부서지겠다 진짜 파이팅! 선택해! 만세 압수비기! 자 가자! 요콩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좋았어! 굉장해! 오케이! 날아가라! 복근 하드! 아 그래도 운동을 아예 안하진 않아요 하긴 하는데 꾸준히 안해서 문제지 탈이 아닌 복부에 힘을 줘! 피곤하지는 않아? 그래도 생각보다 저기 칼은 많이 빠져있어요 어디서 해서 안 빠져서 그러지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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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0번! 허벅지 대기는 복근 트레이닝이다 왼쪽! 클리어! 최고의 배틀이었어! 앞으로 가자 후치 깬다 내가 오늘 오빈! 택! 아르바이트 와아 힘들다 자 스킬을 선택해 그대로 비퍼보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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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0번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하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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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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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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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5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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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복근 카드 링크를 조일 때는 다리를 살짝 굽혀 아 누구 실효하겠다 아 큰일 났다 실효하는 애부터 없게 하겠다 스킬을 선택해줘 프랭크 엉덩이 들기 자 자 복부 주변을 매끈하게 만들자 오케이 완벽해 완벽해 좋아 대단해 좋았어 앞으로 20번 좋아 굉장해 잘했어 최고야 좋았어 좋아 좋아 잘했어 훌륭해 좋았어 바로 그거야 좋아 좋아 나이스 오케이 엄청난데 잘했어 좋아 케이스 업 좋았어 좋았어 서두르지 말고 일어서 어휴 생각을 해봤는데 나 이거 안 바꿔줘 림피트 한다고 바꿔야 되는데 림피트를 안 바꿨네 아이고 자 잠깐만요 뭐야 아휴 힘들어 림피트 림피트를 바꿔놓겠습니다 림피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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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눈을 내쉬면서 복부부에 힘을 줘 계속해서 가자 스킬을 선택해줘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앞으로 30번 뒷길이 꼭꼭이 펴사 오른쪽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왼쪽 오른쪽 왼쪽 앞으로 10번 옆으로 5번 왼쪽 왼쪽 왼쪽! 완벽해! 이렇게 서 조여! 아 힘들다. 피곤하지는 않아? 힘내! 한 대인 트윗! 대로 피터보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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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0번! 진설없는 매끈한 허리를 만들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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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담았어! 앞으로 2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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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와 수고했어! 수분을 보충하자! 아... 살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 파이팅! 얍! 이빙! 초~~리~~~ 큐려! 빵테이 고마워 너라도 잊어줘서 감사하다 파이팅! 자, 보스 깹니다. 어, 위험해! 엉덩이를 낮춰! 물살에 휩쓸리지 않도록 재빠르게 좌우으로 저어줘! 어! 이제 조금만 더! 성공이야! 잘했어! 복음 부터지겠다. 어! 많이 움직였으니까 곧 레벨업 할지도 모르겠어! 오우! 헬창버스! 등장! 널 막을 수만 있다면 난 어디든 널 쫓아갈 거야! 투코 아니야? 투코라고 부르네. 정확해. 누가 악당이고 누가, 어? 정의의 편인지 모르겠다. 난 치료하는 애부터 먼저 어깨 알겠구나. 스킬을 선택해. 스탱크 엉덩이 들기! 좋아! 움직이자! 힘든 만큼 높은 효과를 지가할 수 있어. 잘했어! 최고야! 좋았어! 훌륭해! 좋았어! 하, 팔. 암 halfway shot. 오케이! 눈 부셔! 오케이! 완벽해! 좋아, 좋아! 엄청난 데? 오케이! Frustl2 대단해! 탄생! 잘했어! 나이스! 좋아좋아 움직임 좋아 좋아좋아 굉장해 좋아 너의 한계에 도전해봐 좋았어 오케이 앞으로 열 번 좋았어 잘했어 좋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앞으로 다섯 번 바로 끌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마지막 더 두르지 말고 밀어서 어 이겼다 동물 내쉬면서 복부에 힘을 줘 회복하지마 안돼 아 회복 너무 많이 하는데 자 스킬을 선택해 그걸로 반대인 트윗 그대로 비춰보자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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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삼십 번 오른쪽 어깨에서 팔까지 움직이는데 집중해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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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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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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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다섯 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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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смотрим 멋 Những ins 벡큰 계속 가대! 계속 가대! 안 돼. 회복했어. 아, 회복 왜 이렇게 많이 해. 우와. 계속해서 가자. 스킬을 선택해줘. 어떻게 해야되나? 이걸로 없애는게 아닌가? 푸치가 없애자. 자, 자! 팔을 세게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잘했어! 바로 끄여!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눈 부셔! 좋아 좋아! 훌륭해! 좋았어! 오케이! 눈 부셔! 좋았어! 움직임 좋아! 잘했어! 완벽해! 잘했어! 바로 그거야! 좋았어! 굉장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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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앞으로 세 번! 좋아 좋아! 오케이! 나이스! 좋아! 좋아! 좌우를 바꾸자! 밤에 운동하는게 더 좋다고 깨달았습니다. 아침에는 피곤해가지고 운동이 제대로 잘 안되더라구요. 좋아! 움직이자! 좋아! 양쪽 손목! 팔꿈치! 어깨는 비슷한 높이가 되도록! 오케이! 좋아 좋아! 대단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좋아! 엄청난데? 좋아 좋아! 나이스! 잘했어! 최고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좋아 좋아! 좋았어! 잘했어! 좋았어! 이대로 계속 해볼까? 오케이! 파이팅!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마지막! 최고였어! 일단 알람은 맞춰놨어요. 알람은 맞춰놨는데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쓸거죠! 랜디스님은! 주분 보충도 잊지마! 허벅지 대기! 정확한 자세로 힘 쉽게 움직여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따라가라! 복근 카드! 일단 알람은 맞춰놨어요. 알람 맞춰놓고 볼 수 있으면은 방송팀에서 같이 보는 거고 아니면 못 보는 거고 링크를 조일 때는 다리를 살짝 굽혀! 계속 온다! 일단 중요한 건 체력이 할 상태에서 운동을 짓겠습니다. 다시 파이팅! 정사 1 자세! 천천히 왼쪽으로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쿠핑 무릎은 직각이 돼야 이상적이야! 잘 일어나야죠! 파울을 바꾸자! 발 바꾸는 것도 잊지마! 천천히 오른쪽으로 내려가자! 상반신을 너무 숙이지 않도록 주의해! 천천히 제자리로! 부시려면은 맨틈 주무 셔야 되잖아 얼른 주무시러 갈게요! 크흐흐흐흐흐흐흐흐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글을 선택하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숨을게요 곧뒤에도 운동하고 씻고 바로 갈게요 허벅지 들기 정확한 자세로 힘치게 움직여봐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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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0번 왼쪽 허벅지 들기는 복근 트레이닝도 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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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앞으로 10번 왼쪽 오른쪽 왼쪽 앞으로 6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최고였어 저도 내일 출근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선 강력한 가드로 대항하자 애매해 맞아요 엉덩이를 낮춰 링툰을 쓰이게 조이면서 다리를 계속 푸자 잘 견뎌냈어 어우 힘들어 아 복근 부서지겠네 진짜 무리하지 말고 필요할 땐 쉬어 어 브애피니 구아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어요 전사 1차세 천천히 왼쪽으로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다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줘 좋아 좌우를 바꾸자 발 바꾸는 것도 잊지마 천천히 오른쪽으로 내려가자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천천히 제자리로 천천히 제자리로 아 힘들어 복근 가드 계속해서 조여 타스트가 얼마 안 남았어 이루지가 어마무없군 한 번 먹어주자 허벅지 슬기 정확한 자세로 힘이 진게 움직여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앞으로 30번 왼쪽 몸을 맞춰 극동적으로 움직이자 오른쪽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왼쪽 왼쪽 앞으로 1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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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5번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완벽해 손을 내쉬면서 복부에 힘을 줘 아직이야 좋아 스킬을 선택해줘 스킬 스킬 운동이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전사 전사 1차세 천천히 왼쪽으로 내려가자 팔을 올릴 때는 가슴을 확장 튼 것에 집중해 천천히 제자리로 좌우를 바꾸자 발 바꾸는 것도 잊지마 천천히 오른쪽 오른쪽으로 내려가자 좁힌 무릎이 발꿈치 앞으로 나오면 안 돼 천천히 제자리로 클리어 최고의 배틀이었어 정말 최고였어 복근 부서지기 어 운동 이걸로 다 실행하자 엉덩이를 낮추고 기계 스트레치 이겨 이겼다 나 자신감이 잘 이겼다 이겼다 크리어 크리어 다했고 아직 부탁이 좀 남았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운동을 했어 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월드웨어 자클리어 축하합니다 아 오늘은 19분 50초 활동했구요 총 소비칼로리가 많죠 113.31칼로리 소모했구요 총 주행거리는 1.29키로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걸 했죠 자 이렇게 됐구요 자 스트레칭은 방송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여